어제 발표된 혁신위원회의 면면을 보니 예상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동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 있다며 송영길 전 대표의 주장과 다름없는 음모론을 이야기하니 혁신위에 대한 큰 기대가 없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 지지를 선언하며 애국을 갖다 붙였던 인물부터 이 대표의 대선 후보 등록 대리인과 제주 선대위 본부장에 팬덤은 죄가 없다. 이재명 팬덤은 이제 막 썸을 타기 시작한 셈이라며 쇄신의 대상으로 떠오른 개딸을 옹호하는 인사까지 포함되었으니 차라리 이름을 혁신위가 아니라 이재명 친위대로 부르는 편이 나을 판입니다. 민주당이 좌표찍기 문자폭탄을 일삼는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지 않고 상식에 맞는 정당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는 이미 시작도 되기 전에 무너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술 더 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민주당의 제도적 쇄신 혁신 과제와 사법 리스크는 무관한 분야라고 하며 위기의 원인을 못 본 척하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감는 노력을 통해 민주당을 윤리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하니 김 위원장의 혁신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내 분야를 조장하지 말라는 김 위원장의 일성도 그저 이 대표를 결사 옹위해야 하니 비명계는 아무 불만도 말하지 말라는 언포로만 들릴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옹호 선번장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충격적인 인사라고 한 말은 기대 이상으로 혁신위를 친명계로 가득 채워서 충격적이라는 것이고 승리의 환호성을 지른 것이 아닙니까? 비명계의 유혹에 마지못해 응하는 척 혁신위를 출범시켰으나 무슨 일이 있어도 대표직을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실현할 친위대를 구성하였으니 혁신한다고 해서 정말 혁신하는 줄 알고 있던 국민들은 또 한 번 농락당한 셈입니다. 민주당 혁신의 철발은 그 무엇도 아닌 이 대표의 사벌 리스크 해소라는 것을 국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혁신과 야당의 정상화를 바라고 김대중, 노미연 정신을 잊지 않는 민주당의 양심적인 분들이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희망고문이 아니길 바랍니다.